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병의 표면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교제를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을 교제해 줄 수 있느냐. 성경과는 스파을 만듭과가 뭐 보통.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 예 그래서 여러분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또 마음이 병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 먼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Je vais prendre un exemple. 일월 십 칠일을 뜻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C'est une image qui montre la date dix janvier.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 날을 추모하는 거지. Beaucoup de gens célèbre cette journée avec des bougies. 일월 십 칠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Que s'est-il passé le dix sette janvier.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995년 일월 십 칠일 일본 고베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Le dix sette janvier mil neuf cent kattvain kens il y a eu un grand tremblement de terre à 고베 au japon. 굉장히 큰, 강한 지진이 왔습니다. C'était un très grand tremblement de terre. 대부분 건물들이 무너지고. La plupart des bâtiments se sont effondrés.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De nombreuses personnes sont mortes. 이 날을 사람들이 추모하는데요. Donc les gens célèbrent ce jour. 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Lorsqu'il y a un grand tremblement de terre. 이렇게 큰 건물도 맥없이 무너져버리고. non seulement les grandes bâtiments se sont effondrés.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을은 이렇게 숙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certain village sont dévastés comme ça. 예,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요. Le japon est un pays où il y a fréquemment des tremblements de terre. 이렇게 고가 도로가 무너져서 마비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일본은 이 다리를 건설할 때 아주 튼튼하게 건축을 하는데요. du coup quand on construit le pont au japon ils le font très solidement. 특히 일본에는 신간선이라는 고속 철도가 있습니다. en particulier les résidents de trains à grande vitesse s'appellent Shinkansen au japon. 다른 철도가 있다. 일본은 지진이 일어나면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est-ce que le trafic serait paralysé en cas de tremblement de terre? 예, 이 고속 철도를 만들 때 아주 특수한 설계를 냈습니다. le japon a fait une conception très spéciale de la construction de ce train à grande vitesse. et ils étaient fiers de dire. 어떤 지진이 와도 이 고속 철도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que ce train ne s'arrêterait pas dans tous les tremblements de terre. en mettant des câbles métailliques solids sur ce train. 예, 마치 미국의 건문교를 만들 때 그 강철 와이어로 그 다리를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comme l'autre, la construction du pont de l'Etat en Amérique des câbles métailliques. 그런 강철 와이어가 밑에 지나가고 있어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부러지면서 도면의 현상으로 다 옆으로 누워버렸는데요. 그때 한 레전드 페노멘 데 도미노스. 일본 정부에서 역학 조사를 했습니다. 이 지진을 견디도록 만들었는데 왜 이것이 다리가. 세 번에 에티 콘서트 보 레지스테 오 트럼플레먼트 타임에 포크 에티 브리즈에. 첫 번째 부러진 기둥을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아 냈어요. 라 콘서션. 이 신간생 고속 철도 공사는 수조 원을 들인 공사였는데. 라 콘서션 두 세 트람랑 큰 비테 신간생 에티 인 콘서션 던 미년드 도라. 일 메타 짜리 나무 하나 때문에. 교각이 부러졌습니다. 아카수한 목소 두 보이던 매트로 빌리에 에티 프리즈에. 첫 번째 그 부러진 기둥을 조사했을 때. 콘크리트 속에 일 메타 짜리 나무 토막이 하나 있었어요. 일 메타 짜리 나무 토막을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처음 공사를 할 때 인부가 그 나무 토막을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대비 롤 라 콘서션에 트라바이오 래시 텀블레 목소 두 보아. 을 건져냈어야 했는데. 롤이 롤이 롤이. 아 이렇게 뭐 큰 기둥에 뭐 나무 토막 하나 문제 되겠어?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리고 다리 이제 고속철도가 완성되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약한 부분 나무 토막이 들어간 약한 그 기둥이 부러진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큰 문제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면. 그 원인을 우리는 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죄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아. 현대 의학에서. 원인을 찾아내는 데. 바이러스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냐는. 매니틱 바이러스. 기코즈 라 말라디.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런 씨엘에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아. 사람들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 모든 문제를 병을 일으키고 마음의 문제를 일으키는 건 바로 죄 때문이 되더라. 그. 이건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찾아 들어가면. 이. 이 죄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약해지니까. 어려움과 부담수를 만나게 되어서 자꾸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 버리고. 아.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 근본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아.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구나. 아. 몸이 약한 사람은. 운동하는 걸 피하게 되죠. 힘든 일도 피하게 되죠.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니까. 그 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는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자꾸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니까 마음이 점점 점점 더 약해지는 거고. 아. 마음이 약할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병드는. 그러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 가장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해야 된다. 죄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야 가장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이 사진을 보면. 방탄 유리를. 실험하고 있는 장면이. 유리 뒤에 방탄 유리를 생산하는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아시. 예 직원이 앞에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총을 쏴 도. 방탄 유리가 총알을 막아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유리가 특별한 유리가 아닙니다. 유리가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유리가 총알을 막으면 점점 두꺼워져야 되는데. 예. 예 유리를 그렇게 두껍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수한 필름을 만들어서. 예 유리와 유리 사이에 특수한 방탄 필름이 들어감으로 총알을 막아주는 겁니다. 예 유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는 필름이 특별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예 음원. 알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제일 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먼저 방탄 유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봐봐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화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유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방탄 필름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음의 죄를 해결해야 춘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래야 가장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죄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저지른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병에 증상이 있고 병에 원인 병균이 있는 것처럼. 컴이니아 레 샘톰 레 커세의 비 로스아 라 마라디.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증상이 없다가. 니아 파 드 샘톰 오. 대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자 사람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근본죄를 이야기해. 이 도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죄가 뭔지를. 근본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난 이 죄가 있고. 우리는 이 죄가 나타나면 추하고 더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죄를 가리고 포장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죄를 가려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notre conscience permet de couvrir le péché pour ne pas commettre le péché. 예를 들어 뭐 좋은 물건이 있을 때.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가 저걸 가져가도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même si je le prends même si le personne le sait. 우리 양심이 야 그 나쁜 짓이야. 도둑질이잖아 남의 것이잖아 훔치면 안 돼. 양심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votre conscience vous empêche de péché. 또한 교육도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par une mal éducation joue en même. 어쨌든 강하게 가장 강하게 현대인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는 건 법입니다. de façon c'est la loi qui empêche le plus fortement les gens d'aujourd'hui de péché. 만약. 법 질서가 무너지고. si l'eau de la loi se frondre. 폭동이 일어나면. si il y a des émits.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que se passerait-il. 사람들은. 가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약탈을 하고. les en casse des vitres du magasin et entrepouvelet. 불을 지르고. l'incendie. 또 여자들 강간을 하고. et viol des femmes.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et tu des gens.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 de nombre crème sportion.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acos de la loi.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죠. 자 근본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결국 탐욕을 일으키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탐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moi qui console la convertisse.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 나온다는 거죠. acos de péché en nous se convertisse se manifeste.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이 나오고. en plus acos de péché qu'il existe la en qui a les autres.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음력이 일어나는 거죠. acos de péché la convertisse lève dans le coeur. 이런 죄의 욕구들이 일어날 때. quand les désirs de péché se lève. 양심으로 그걸 가로막고. 법으로 그걸 가로막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면. malgré cela il se manifeste d'or. 협력이 표출되면 도둑질이 되고. lorsque la convertisse exprime elle devient en vol. 예 미움이 표출되면 살인이 되고. lorsque la en exprime elle devient en meurtre. 협력이 표출되면 간음이 됩니다. lorsque l'empédicité exprime elle devient une adulte. 예 사람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les hommes en fonction de fait qu'il a voulait et tué et commis l'adulte ou pas.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는 체크하지 않죠. 예 탐욕을 품었다고 미움을 품었다고 음력을 품었다고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앙을 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예 성경에서는.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말라고 했고. 또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이야기해요. 예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아 votre avis. 죄를 깨우쳐주기 위한. 예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요하는 중심을 보는 이라고 했는데. 예 하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시오. 예 하나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시오. 우리 중심의 죄를 보신다 말이야. 이 중심의 죄를 보고. 예 하나님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도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동을 보고. 마음의 탐욕을 품느냐 안 품느냐 마음의 어떤 생각 정도까지는 문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뭐 마음의 죄를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세기 6장 5절에. 요아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CLF 모임의 가수도 말씀을 전해보면. 이 말씀을 펴서. 상세기 6장 5절 말씀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라고요. 자 그 자리에 목사님들만 모여있는데. 예 목사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에게. 언도 있고 악도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입니까. 야일arrive. 야.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객석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대판에 돌려 있는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죠. 고고도 뺐스트로 주세요. 예 선도 있고 악도 있죠. 예 이게 래 빌려 오시 래 말 어놈. 주 레 보세 앙 그니까. 경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경혜는 항상 악할 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에쥬 디 기대에 비야 에이 말 어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들도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 6장 5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어. 인간에게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까 항상 악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쪽에 갈등이 일어나요. 항상 악할 뿐입니다. 또 한쪽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하느냐. 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이고. 맘의 중심에 죄를 깨달으면. 예 항상 악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예 성경에도 분명히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했고. 맘에 죄를 발견하고 보면. 아 프레저보이. 항상 악할 뿐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사에 디페먼스 온트 스케아 레알이저 를 펼쳐 스케니 랄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칠장 십구절 이십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피 아플리 폴라 디 스시던 로맨 샤플드 에셋 벼세 디지넣 아왕.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가. 죄를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죄를 범죄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거예요. 로마스 칠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발견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 이건 콜롬부스가 신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 그 콜롬브가.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니라고 한 것처럼. 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행하는 내 속에 가는 죄군하고 죄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밤에 근본. 병을 일으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병균이 있고 병을 일으키는 증상이 있는 것처럼. 예. 예 근본 병을 일으키는 그 병균과 같이 죄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에이저라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예. 이 에이저는 에이치이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에이치이비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한 십 년에서 십 오 년 뒤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병이 이제 에이저에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죽게 되어지고. 면역이 없어. 발라리에 걸려도 죽고. 장티푸스에 걸려도 죽고. 자 그래서 옛날에. 의사들이 이 바이러스를 설명해 주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에이치이비 바이러스에서 에이저가 됐고 에이저로 죽은 거다. 예전에 병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야 말라리아로 죽은 거야. 아니 장티푸스로 죽은 거야. 우리 예로부터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이 에이치이비 바이러스 복용자가 많아져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바이러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첫 번째. 항상 악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 또 두 번째. 이것을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예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 자 이런 이 도표를 보시면. . 첫 번째 단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자유롭게 교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죠. .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 죄가 들어왔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하는 걸 가로막았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를 보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판에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 그래서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죄를 사안받고 의롭게 되어진 단계인데. . 먼저 우리가 세 번째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 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아직 죄가 있는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도표에 봐서.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 마음의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 세 번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데. .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죠. . 그럼 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마음의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느냐. 네 그건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과 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에레미야 선자는 이야기하기를. . 주다의 죄는 금강스 것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담불에 새겨졌다고 돼있습니다. 네 저 두 번째 도표에 보면. . 하나님 앞에 담불에 죄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 죄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 마음의 죄인이냐. 정확하게 죄를 깨닫지 못했고. . 두 번째 마판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 모르기 때문에. . 자 그래서 성경에. 마태문 칠장 이십일 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지 했습니다. . 이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 예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하는 자가 누굽니. .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 그런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문 칠장에서는. 경고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인으로 선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근능을 행치 아니하이 나이까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 내게서 떠나가라니. 예수님에게 떠나가라는 건 지옥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 예수님은 너희들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야 너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나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지. 예수님에게 떠나가라는 것은. . 지옥 가라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마음판에 죄가 있는 경우에. 아직 죄인의 위치에 머물려 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할 거라는 거죠. .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요. .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 이런 시대일수록 목회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구하고 있고. 예 본인도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예 가장 목회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퍼져가면서 성경이 사십 퍼센트 이상 더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삼 번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죄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믿고 의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삼 번과 같은 위치. 바테문 칠장 이십일 절에 나오는 위치. 기에다 마튜 샤피터 셀베서 밴딴. 띄워줘야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라 포지션 디 스 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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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스 키먼. 자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가면. 그 시니 정돈다. 마음의 죄를 사안받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이 위치. 기 커뮤니클리브먼 액 주에 의한. 그래서 시엘에프의 주 강사인 바옥수 목사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사본 상태되는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새 은약에 대해서. 예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예 끊임없이 이 참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운동이 바로 시엘에프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 번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이 사본의 위치로 와서. 그 마음에 새 은약이 와서. 하나님이 저의 죄와 저의 불 다시 기억지 않는다는 새 은약이 오고. 네 또한 영원한 속죄가 그 마음에 이루어져서. 라 리듬션 에테넬 도와서 레알이젝 컴퓨터.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어인이 되는 사본의 위치에 와서. 예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확신을 심어줘야 하는 게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 여러분 사 번에 이 우리가 어인이 되는 길은. 이건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기부로 십장 십사절에. 공당 에브리 샤피트.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엑리노.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지 크리스도의 십사절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시오. 저희 죄와 저희 불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 저희 죄와 저희 불로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주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을 때. 우리 인간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의는. 마치 방탄 유리의 방탄 필름과 같아서. 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의 죄 때문인데. 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서 의인으로 영혼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삼받고 의인이 되었을 때. 가장 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혼의 변화가 오면. 마음의 죄를 의인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줄을 믿는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네 점점 더 마음이 강해질 수 있고. 자 그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면. 예.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 어떤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도표를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뭐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 예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 과 세 대 콘테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는.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우. 수 크리스트.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주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과 아마 판세 과 아 라 팔로드 주. 내 판단을 믿을 것이냐 주님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예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네.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에는 판단을 반드시 망하고. 시. 예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합니까. 예 하나님은 요수아 일장 구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 어떻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합니까. 가구와 결심으로요. 내가 가구와 결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요수아에게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면서. 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방탄 필름처럼. 이 필름이 유리와 함께 해줄 때 유리가 방탄 유리가 됩니다. 러스거 세atus 포메 아 컴퍼니 아 백두 배아 이 제외 한 배에 바다니. 우리 마음의 죄를 삼받고. 로스그 누 자부겐 수의 파. 의인이 되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nous sommes plus fort quand il avec nous. 자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이십팔장 이십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의 죄를 다 안 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의롭게 되어지면. 예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영상 하나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 유리에 방탄 유리를 붙였을 때. 에 너 몬트라 quel point 이디벤 솔리드. 얼만큼 강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돌라.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평범한 그런 스마트폰이지만. 쉽게 깨어질 수 있지만 액정이 방탄 필름을 붙였을 때. 네.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의. 여러분 마음의 죄를 사암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오는. 마음이 병들어 오는 사람. 를 위해서 무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말 겁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의지하라고 할 겁니까. . 정확하게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 예 CLF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된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머니 seas fearless. nd 19 19 23 21 24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